안녕하십니까 English Reanimator QSAM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동사편 세븐입니다 유의해야 될 조동사편 네 여러분 이제 슬슬 조동사가 좀 지겨울 때가 됐죠 그래 왜냐면 강의하는 나도 지겹거든 근데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들 조동사 이미 고교 과정에 있는 건 90% 이상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 6가지 주요 조동사 표현만 딱 붙일 거야 그러면 거의 100% almost 100%가 끝나는 거야 우리 정말 많이 했죠 스스로 대견하다 이렇게 자기를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선생님 높아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앞에서부터 7개의 강의를 들었단 말이야 이제 그치 딱 듣고서 난 이해가 됐어 이게 조동사 이제 나는 다 끝났어 이렇게 너무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어는 어떤 걸 이해한다 언더스탠딩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해당 파트를 완전히 내가 암기해서 내 걸로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조동사가 대충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 거기서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조동사 예를 들어 의드크드 마이트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차자자자자 체계적으로 선생님이 강의한 것처럼 설명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에게 혹은 주변 친구들에게 그게 돼야 완전히 내가 조동사를 이해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 달 두 달 석 달 뒤에 모의고사 볼 때 아 안 보이는 거야 조동사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어 조동사 뒤에 헤브 피피가 붙었는데 뭐였지 뭐지 경험 결과 계속 완료 그건가 또 그러는 친구가 생긴다는 날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았어 여러분들이 복습을 똑바로 할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제가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았어 볼게요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 주는 조동사가 있어요 습관이라는 게 뭐지 예전에 제가 정기적으로 혹은 늘상 뭐뭐하곤 했어요 그거죠 써보자 뭐뭐하곤했다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만 이거 쓱 보고 이해했어 그러시면 안 돼요 연습장에다가 예쁘게 적어놓고 필기까지 해줘야 돼 해석도 해야 돼 그치 알고 있지 좋았어 그런데 이제 이렇단 날이야 어 유스트는 사전 찾아보면 진짜 뭐뭐하곤했다 나와 이게 별 문제가 없는데 어 우드가 조금 그런 거야 우드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 이 친구는 뭐뭐하곤했다 과거야 진짜로 과거야 옛날에 봤던 뭐뭐일 것이라의 추측 그게 아니고 이 친구는 윌의 과거가 맞아 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 중에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뭐하기 마련이다 주어 윌 동사 이렇게 나오면 가끔은요 주어가 뭐뭐하기 마련이야 이 주어라는 놈은 습성상 뭐뭐하기 마련이야 이렇게 해석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그거의 과거형이니까 윌트 동사를 썼을 때 가끔은 습성상 과거에 뭐뭐 했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좋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윌트가 들어간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When we work in the same office We often have a coffee together 좋아요 우리가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했을 땐 말이야 나랑 그 친구가 옛날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는데 그때 우리는 종종 커피를 함께 마시곤 했지 이거죠 야 잘 봐라 또 이러면 안 된다 선생님 나는 이거 보고 우드를 또 해석 못할 것 같아요 헷갈릴 것 같아요 잘 봐 아니야 헷갈리지 않아 해석을 이렇게 해봐 우리가 같은 사무실에 있을 때 우리는 커피를 마시려 했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여기는 부사 억구를 보람말이야 often이야 자주야 자주 커피를 마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과거에 regularly하게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시곤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과거의 습성 과거에 꽤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겠죠 좋았어 그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 아래 한번 보자 아래는 되게 쉬워요 we are eating out more often 보세요 우리는 eating out 외식을 하고 있다 more often 훨씬 더 자주 언제보다 자주일까 비교 한번 해볼게요 then we used 우리가 전에 그랬던 것보다 잠깐만 we used까지만 나오고 조동사까지만 나오고 왜 동사가 안 나왔을까 그렇지 앞에 있는 절에 있는 eat out이란 말은 두 번 쓰기 부끄럽던 거죠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렇지 두 번 쓰기 부끄럽던 거야 그래서 생략된 거야 정리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습관 예전에 뭐뭐하곤 했었지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제일 편한 게 used 그렇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좋았어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이거 원래 사용하다인데 사용하다인데 이게 왜 뭐뭐하고나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래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선생님이 몰라도 되는 거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자 use라는 게 use라면 사용하다지 맞아? 어 맞아 그리고 use 이러면 사용 쓸 모양 그런데 이 use가 옛날 옛적에는 옛날 옛적에는 습관이란 명사로 쓰였대요 그치? 그리고 동사로는 습관처럼 상습적으로 뭐뭐하다 이렇게 쓰였던 거지 맞아? 이렇게 쓰일 때는 어떤 표현이었을까? 주어가 used to 부정사 이렇게 쓰였겠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그럼 현재 현대 영어에서도 이렇게 use to 부정사를 써서 상습적으로 뭐뭐하다라는 표현이 있느냐 현재에는 없어 그래서 얘는 뭐만 살아남은 거야? 과거 형만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과거형을 만들려니까 D가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런데 이 친구를 요즘에는 그냥 동사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쳐서 두 단어가 합성된 뭘로 보는 거야? 합성 조동사로 보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하자면 필기하고 있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습관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 use에다가 잘 보세요 색깔을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d를 붙여서 명사에 d나 ed를 붙이면 품사가 형용사가 돼 뭐가 된다고? 형용사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뭐야? 습관과 같은 이라는 뜻이야 습관과 같은 그래서 이게 익숙한이 되겠지 그럼 얘가 서술어처럼 쓰일 땐 어떻게 쓰이냐? 이렇게 쓰인다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used 이렇게 나와야 돼 왜? 형용사 혼자는 영어에서는 서술어가 안 돼 국어에서는 서술어가 되지 형용사가 그런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야 배웠잖아 그치? 저한테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익숙하다 이렇게 내려가 익숙하다 되겠어? 그럼 어디에 익숙하냐면 어디 어디 ed을 나타내는 전치사 2가 들어가고 그 뒤에 뭐가 나올까? 명사형이 나와야 돼 왜? 전치사니까 만약 어떤 행위에 익숙하다라는 말을 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ing 이렇게 동명사형을 써야겠지 요거 조금 체크해보세요 요건 체크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됐어? 그러면 다시 와봐 다시 와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야 오늘 이걸 다 몰라도 될 거는 같아요 그냥 쓰다 보니까 좀 많이 썼는데 오늘 포인트는 뭐야? 얘들이 과거의 습관 뭐뭐 하곤 했어 이걸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좋았어 보자 필기해야 되는 친구들은 멈춰놓고 필기를 하시고요 진도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전혀 차이가 없나요?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지 그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보세요 이 ud라는 친구는 과거의 어떤 반복적인 행위 습성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던 행위에만 쓸 수 있고요 이 친구는요 행위에도 쓰고 과거의 상태 현재만은 다르지만 과거엔 그런 상태였다라는 상태도 쓸 수 있다 즉 광범위하게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야 ud는 행동에만 쓸 수 있고 무슨 얘기인가 예문을 통해서 보장 used는 이런 게 가능해 jimmy used to be a friend of mine 야 jimmy가 used to be a friend 친구였어 네 나의 친구였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걔 옛날에 내 친구였어 걔 옛날에 내 친구였어 내가 좀 놀았어 이거죠 됩니까? 이거를 would, b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친구라는 건 어떤 행위가 아니잖아 되겠지? 되겠지? 좋아 아래로 가봅니다 there used to be 여러분 there is는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죠 used to be는 뭐랑 비슷한 거야? 그렇지 was하고 비슷한 거지 되겠지? 어? 옛날엔 있었는데 나무가 over there 저기 너머에 저기 옛날에 다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그게 there used to be a tree over there 이거예요 되겠소? 이거는 ud로 못 바꾼다고 알았어? 오케이 넘어갑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2번 would rather would rather would rather 좋아요 would rather a than b 좋습니다 차라리 차라리 a 하겠다 b 하느니 a 할게요 a 하는 게 낫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좋아요 예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여러분 would rather인데 줄여서요 I'd rather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좋았어 I'd rather have a quiet night alone 나는 그냥 조용한 밤을 혼자서 보낼게 그러니까 너네랑 안 놀고 나 그냥 집에서 조용히 하룻밤 보낼게 이런 얘기죠? 되시겠어요?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나일 것 같아 오늘 밤에는 이런 내용이죠 좋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I'd rather die 여기가 없으면 진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죽는다는 느낌도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죽으려는 게 아니야 나 차라리 죽을래 apologize to you 너한테 사과하느니 다시 말해 이건 뭔 말이죠? 사과하고 싶지 안다는 거지 내가 죽기보다 싫다 너한테 사과하는 게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고 진짜 죽어버린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겠어? 이렇게 된 비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CF 비교인데요 여러분들 비교인데 한번 잘 보세요 구조가 좀 다르게 생겼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봐요 오케이 I'd rather 한 다음에 끊고 You didn't go out alone 오 맞아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몇 번 나왔어? 주어 동사 두 번 나왔죠 여기에 생략된 건 뭘까? 생략된 건 접속사 넷인데 이거 하나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U'd rather I'd rather 뒤에 대주어 동사 나오면 직설법은 아니고 일종의 가정법이에요 아 근데 우리가 가정법 아직 안 배웠잖아 그래 가정법 안 배웠으니까 가정법이란 말은 잊으시고 해석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뭐뭐 보장 뭐뭐라면 좋겠어 이거야 I'd rather 이건 차라리 뭐뭐하겠다가 아니고요 여기 I'd rather는 나는 뭐뭐라면 좋겠어 이런 뜻이야 언제 대주어 동사가 뒤에 나오면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I'd rather you didn't go out 난 네가 혼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 늦은 뭐 이 시간에 네가 외출을 혼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디든을 쓴 건요 이게 가정법이래서 그런 건데 요거 시제가 왜 과거냐 이건 가정법 밭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몰라도 돼 제가 여러분이라면요 이 문장 외워서 암기할 것 같아요 그치 I'd rather you didn't go out alone 네가 혼자 나가지 않으면 좋겠다 좋았어 야 이것까지 알면 대박이야 좋았어 필기 열심히 하세요 3번 갑니다 3번은 이미 배웠던 걸 다시 한 번 넣어놨어요 혹시 여러분이 잊었을까봐 자기 입으로 해석해봐 오케이 가보자 may as well 뭐였죠 as를 잘 보라 그랬지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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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급에 쓰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ud rather하고 좀 비슷해 ud rather 아 나 그냥 뭐뭐 하는 게 낫겠어 뭐뭐 하는 게 더 좋겠어 이거였는데 이거는 뭐야 may as well은 괄호를 좀 쳐보면 딱히 더 나은 대안이 없으니 없으니 혹은 없으면 뭐뭐 하는 게 낫겠다 그치 요거 좀 써놔 딱히 더 나은 대안이 그쵸 better alternative가 없으면 음 may as well 동사는 게 낫겠구나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들겠지 간다 you may as well tell us now because we will find out sooner or later 그쵸 야 당신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게 나을 거야 고백해 실토하세요 왜냐고 우리가 곧 알아낼 거거든 sooner or later 조만간 알아낼 거거든 그러니까 야 어차피 더 조사하면 다 나와 지금 얘기해 얘기하는 게 좋아 그거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어 이런 느낌이라고 되겠어 하나 더 해볼게요 if no one wants me 만약 어느 누구도 나를 원치 않는다면 we might as well make my own team 좋아요고 we we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i로 바꿀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i로 바꿔주세요 아무도 나를 원치 않으니까 나는 말해줘요 뭐 하는 게 낫겠다 make my own team 그래 내가 팀 만들어 너네 나 안 끼워줘 그럼 내가 내 팀 만들게 이런 내용이죠 되겠습니까 좋았어 왜 딱히 더 나은 대안이 없으니까 이거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죠 돼요 좋아 여러분 may as well 하고요 might as well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좋아 4번 there 라는 게 있습니다 there 감히 뭐 이런 뜻이지 감히 뭐뭐하다 근데 봐봐 여러분들 얘 뜻이 감히 뭐뭐하다 근데 뭐뭐가 없지 뭐뭐가 요거 뭐뭐라는 녀석을 뭐뭐라는 녀석을 여러분이 뒤에 다른 동사로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조동사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한번 봐봐 여러분 근데 여기 there to there to 요거 한번 잘 한번 보자 이 there라는 녀석이 있잖아요 there라는 녀석이 재미난 녀석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조동사로 쓰여 다시 말해서 자기 뒤에 동사 원형을 갖고 올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일반 동사로 쓰여서 뒤에 투브 정사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야 이건 쓰는 사람 마음인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동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배워야 돼 알겠죠 그래서 there 동사 원형 there 투브 정사가 오면 감히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첫 문장 you dare be late again 이거죠 너 감히 또 늦었어 죽을래?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너 감히 나한테 말을 걸었냐 이럴 땐 you dare speak to me 이러면 될 것 같아 됐지 여기 근데 툴을 써도 돼요 you dare to be late again 해도 상관은 없어 no problem 알겠죠 아래로 갑니다 she hardly 이것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거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또 이거 맞박 때려야 돼 이렇게 혼나야 돼 지금 hardly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 hardly라는 친구는요 여러분들 부정어예요 거의 뭐 뭐 하지 않는다 누구랑 비슷해 r-a-r-e-l-y rarely하고 비슷하다고 부정어야 그래서 그녀는 hardly dead hop 거의 감히 희망할 수조차 없었다 뭘 희망할 수조차 없었어 he was alive 그가 살아있으리라 희망을 가질 수조차 없었다는 얘기 왜 상황이 엄청 미관적이고 끔찍했는 모양이죠 해석할 수 있겠어요 dare 동사원형 dare to 부정사 감히 뭐 뭐하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때 2학년인가 3학년 때 이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보는 거예요 can not to 쉽게 해드릴게요 이거 합쳐서 어떻게 바꾸면 돼요 합쳐서 s-h-o-u-l-d should로 바꿔주면 됩니다 뭐 뭐 해야 한다 일단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하자 알겠지 됐어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지격 한번 해봐 이거는 여러분들 이 문장은 외우세요 you cannot be too careful in driving 다시 you cannot be too careful in driving 너는 지나치게 조심할 수 없다 어디 운전에 있었어 즉 운전할 때는 지나치게 조심한다 이거를 조금 어순을 바꿔서 해석해 볼까 너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거야 우리나라 말로는 얘랑 얘를 좀 바꿔서 해석을 해야 좀 맞아 어쩔 수 없어요 언어적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갈게요 너는 아무리 careful 조심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럼 무슨 얘기야 can not to 그러면 조심해라 you should be careful in driving 같은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can not to가 나오면 should로 바꿔놓고 해석하라는 얘기야 되겠어 그리고 있잖아 사전을 찾으면 사전을 찾으면 cannot be too careful in 마치 하나의 관용적 표현처럼 하나의 억구처럼 등장해지죠 알아두는 게 좋아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시 말해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이것도 외웠으니까 오늘의 마지막 해보장 어디서 이렇게 들어봤지 텐나텔프 아이엔지 이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못 들어봤다고? 아 근데 심각하다 그러면 이거 못 들어보셨으면 심각한 건데 알았어 알았어 야 날 때부터 영어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엄마 탯줄 잡고부터 알파벳 외우고 그런 애가 어딨어 그렇지? 안 돼 볼게요 여러분 cannot help는 원래 피할 수 sorry 도와줄 수 없겠다 이거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이 해석을 했는데 이상하다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해석이 안 되는데 이거 뭐지 할 때가 분명히 있어 그럴 때 help는 돕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뭐랑 비슷한 거냐면 불편한 상황을 피하다에 avoid하고 비슷한 뜻이야 그래서 cannot help 혹은 can't help something 하면 아 이걸 피해야 되냐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 이런 뜻이야 뭐 할 수 없다고? 피할 수 없다고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다고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탑재시켰죠? 한번 해보자 I told you not you bite your nails 내가 그녀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 bite your nails 그러니까 손톱 깨물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she couldn't help it 그녀는 그것을 도울 수 없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해석을 바꿔야 돼 그녀는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정확한 해석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되겠지 좋았어 she couldn't help it 지금 뭐야 계속 물어뜯고 뜯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상하네요 그치? 손톱이 맛있는 것 같아 두 번째 가보자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는 something 그래서 명사가 나오는 건 쉽잖아 그치? 근데 투부정사가 아니라 원래 help는 투부정사라고 기억하잖아 그치? 근데 피하다의 뜻일 땐 당연히 avoid 뒤에 여러분들 동명사 ing 나오는 거 문법 시간에 배웠을 거야 이것과 마찬가지로 동사의 변형 형태를 쓸 때는 동명사를 꼭 써야 돼 반드시 이거 외워야 돼 정말 중요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좋았어 I couldn't help thinking 나는 생각하는 걸 피할 수 없다 이거 생각할 수밖에 없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생각하는 걸 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I couldn't help thinking about the past 지난 날을 생각하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지난 날 과거만 생각하는 거지 그치? 이거 누구랑 좀 비슷해요? have no choice 선택지가 없어요 have no option 그쵸?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이거 기억나죠? 아무런 선택지 아무런 선택 권한이 없다 뭐 할 수밖에? 투부정사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have no choice but 뭐 뭐 할 수밖에 없다 기억나요? 기억 안 나오면 멈춤 해놓고 필기해 됐어? 간 다음 왜 ing라고 피하다의 뜻이니까 뒤엔 동명사 목적을 쓴다라는 거야 투부정사 쓰면 헷갈려 돕는 걸로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 리 리 리 라는 녀석은 could not help but agree with Lisa agree with Lisa는 리사의 말에 동의한다는 얘기잖아 리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상하게 생겼죠 이거 한번 볼게요 원래는 cannot help something이 나와야 되고 그치? cannot help ing가 나와야 돼 뭐 뭐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얘는 봐봐 but 이라는 뭐가 있어 but 이라는 등 위 접속사가 있지 무슨 접속사? 등 위 접속사 어 그러면 무슨 구조?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맞아 병렬 구조라는 게 나올 거야 잘 봐 help과 동사 원형이지 그러면 얘랑 병렬 구조인 agree도 동사 원형이어야 되지 되겠니? 해석은 얘하고 똑같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되겠어? 그럼 제가 이거 일반화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다 정리가 됐을 것이고 cannot help가 들어간 표현은 이렇다고 cannot help 다음에 명사로 된 목적어가 나올 거야 만약에 내가 준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명사를 꼭 써야 돼 그런데 그런데 cannot help 뒤에 but이 나오면 그때는 병렬 구조라서 동사 원형을 써야 되고 하나 더 이거 아까 설명 안 했다 가끔은 cannot help but 원형에서 help가 생략될 수도 있어 그럼 뭐가 돼? cannot but 원형이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 cannot but 원형이 된다고 이거 좀 필기해 보세요 해석은 전부 어떻게 해요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좋았어 됐어 정지해서 필기 정지해놓고 필기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조동사 파트를 요번 시즌에 공부를 좀 해봤어요 총 7강이나 됐어요 그치? 좋아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동사는 이해하는 파트가 아니야 우리가 comprehend하고 understand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뭐하는 거야? 완전히 다 외워서 탈탈탈탈 외워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게 된 거라고 어? 우리가 must가 뭐였지? 그 must를 과거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술술술술 내가 친구한테 내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믿게 된 거야 안 그러면 내년에 또 헷갈리고 그 다음에도 또 헷갈리게 돼 어설프게 영어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좋았어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wu